안녕하세요. 편의점 샛별이 연출을 맡은 이명우입니다. 카트! 샛별입니다. 편의점 샛별이는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유쾌한 코미디를 바탕으로 한 로맨스 드라마입니다. 전작이었던 열혈사제를 찍을 때 굉장히 중요한 공간 중에 하나가 편의점이었어요. 사실 작은 공간, 최소한의 공간에서 벌어지는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! 편의점 샛별이는 내가 꼭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너무 깜짝 놀랐죠. 대현의 캐릭터 같은 경우는 무조건 잘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. 딱 맞는 캐릭터를 만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. 샛별이는 엉뚱하면서도 발랄하고 편의점 샛별이를 위해서 정말 만들어진 배우가 아닌가. 유정씨와 창욱씨가 현장에서 굉장히 밝게 더 잘 떠들고 장난도 많이 하고 둘의 케미가 퐁퐁퐁 솟아나오니까 찍는 사람이 굉장히 힘든 줄 모르고 찍는 것 같아요. 둘의 케미를 현장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깜찍 발랄한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. 즐겁게 시청하고 즐겨주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조금만 참아봐 조금만 참아봐 고맙습니다.